오오 드디어 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리코입니다 김경식입니다 병식씨 근데 되게 예뻐지셨네요 오프라인 환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최근에 일본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를 중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그 서점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인스타에서 봤을때는 알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객 요소가 있으면서도 실용성도 높은 내용이 되어있어서 원플레즈를 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꼭 봐주세요 책을 구매하시는 분들하고 만나고 싶은데 제로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로면 이 영상을 못 올리겠죠? 이 영상이 올라갔다는 건 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구매자분과의 깜짝 놀란을 위해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서점으로 가니 우리가 만든 책이 진짜 있었고 서점에서 책을 보니 너무나도 신기했다 우리가 시바시바 공부하는 일본어라는데 시바시바는 일본어는 자주도가 네 그렇죠 자주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라는 거죠? 절대 여기 아닙니다 어 발음 한번 해주세요 발음 시바시바 공부하는 일본어 근데 시바시바 할 때 표정이 왜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첫 책 과연 몇 명의 구매자분들과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부작전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구매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독자분과 만나고 싶었던 우리의 꿈은 그렇게 실패로 여행을 갔다 첫 번째는 일본어라 책을 보는 사람이 없을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까? 근데 이 코너는 없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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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많은 일본어라니까 약간 우리의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봐야 되니까 사실 좀 가난하니까 친구가 없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아빠의 마음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의 아이들이야 아니 이력받고 있어요 그렇게도 있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미루었냐니까 그렇죠 위기를 거꾸로 읽으면 기위라고 했던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금전적으로 기다렸고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 가늘에 당했는지 소점 직원이신 구독자분께 초콜릿 받는 거 시작으로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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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책이 나왔어요 아 진짜? 네 혹시 뭐 심심할 때 있으면 네 한 번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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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 진짜 오시울이잖아요 무리알이 판매 근데 그렇고 구독자하고 만났으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책이 나왔어요 나의 협박 기술에도 불구하고 시바시바 공부하는 일본어 오프라인 구매자와의 깜짝 만남 이벤트는 실패로 끝이 났다 하지만 우리가 제작한 온라인 홍보 영상이 SNS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며 많은 분들이 구매와 홍보를 해주셨고 이게 뭐야 시바시바 시바시바 엠비시 전기적 시점은 엠비시 전지적 시점 엠비시 전지역 장면 시점에서 감찬 출연을 하며 시바시바 공부하는 일본어는 일본어 부분 베스토스라가 되오 우리는 새해 첫 자카 사인회를 열게 되었다 암바브 리바블 긴장하지 말고 긴장한 남프로 긴장한 남프로 긴장한 남프로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10명밖에 안 오면 어떻게 가장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사람들이 안 올까봐 진짜 지금 사실 너무 근데 지금 거기에 몇 명 있을까 지금 거기에? 아 없을 것 같아요 한 명? 사람들 없을 것 같아 우리 학생도 있어요 면면을 여기 또 왔네 또 왔어 한 번은 진짜 아무도 없었을 때였는데 슬픈 추억이죠? 쿠로렉스였는데 진짜 쿠로렉스였는데 진짜 여기 또 왔네 여기 마지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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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다 고아이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인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하울로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왜 하울 옷을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아 이 얘기는 지금 한 8천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했던 콘텐츠 중에 한국어 나레이션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하울 목소리를 했는데 좀 비슷하다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울 목소리가 비슷하구나 해서 옷을 샀죠 가발들 농담 아니고 쿠팡에 샀습니다 진짜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스몰로 샀다 어? 지금부터? 하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갈아입는 시인도 찍어줬어요 어? 혹시 찍어줘요 다 모자이크 다 모자이크로 하니까 언니 부부야 결혼식이랑 뭔가 또 긴장돼요? 지금이 더 긴장돼요 결혼식보다? 결혼식은 아니 또 한 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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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결혼식은 오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알잖아요 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 있겠다는 게 있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하 미치 근데 그리고 정말 난 너무 좋아 그렇지 이런 날이 오다니 반대 아니에요? 응? 반대 아니에요? 아니 와 진짜 오 씨 와 옛날의 개그 이렇게 10개를 다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갔네요 지금 아니 나도 몇 개 전에 찍어보니까 재밌는 게 많이 이렇게 코멘트가 돼있더라 뭐 왜 그래 왜 그나 깜짝 놀랐어 지금 몰라 새로운 재미있는 아이디어야? 덕분에 너무 멋진 영화가 소개해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담 우와 갑자기 긴장 운다 손. 아니 근데 가발 쓰고 긴장된다고 하지 먹고 있어 누가 봐도 긴장감이 없네 아니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셔츠 결심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 그리고 화장 너무 잘 됐다. 맨날 하고 싶어요. 진짜 잘 됐는데? 맨날 하고 싶어요. 너무 귀여워. 귀엽게 됐어. 긴장하고 있으니까 칭찬도 잘하네요. 신경쓰는 곳으로 갔다 주문데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 네. 네. 좋았지? 화장. 긴장했다. 그냥. 이것도 이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더 안 보이네. 5위. 6위의 차이. 고치. 1위의 차이. 2위의 차이. 2위의 차이. 5위의 차이. 3위의 차이. 우와! 도구인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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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넬을 하게 되면 먼저 방역로 하나 쓰셔야 돼가지고 아 진짜로요? 일요일 소소소소소시 제가 사이넬도 괜찮나? 소소소소시 하고 사인하면 되는 것 같아 의문의 상태로 도구가 많아서 너무 잘 Jean-Luc 오카사이가 조금 가지만 너무 잘해 와카사 잉? 잘 해 우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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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부분부터 들어가실게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르셨어요? 진짜 맞아 맞아. 대단하다. 몇 시험 오셨어요? 1번이에요? 9시 반에요. 진짜로? 도시요. 아 진짜요? 저는 같이 먹어도 돼요? 책 어떠셨어요? 재밌고 웃겨요. 아 진짜로요? 아 진짜로요? 네 또 만나요. 네 또 만나요. 9시 반에 오셔서 조심하시고요. 집 가서 낮잠 좀 주무세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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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요.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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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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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거 저예요. 이거 좀 보세요. 알죠. 진짜. 왔다 왔다. 저 악기에서 맨날 선생님 따라하는. 따라하는 걸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주세요. 잘 따라하는지 안 따라해주세요. 해보세요. 진짜요? 전문교규 왕 주방분은 크리코센터입니다. 이전에 오리경씨군은 오늘도 개새키네. 오오오오. 이건 그냥 개새끼라고 한 것 같아요. 안경 안경 한번 빌려주세요. 안경 크리코센터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진짜요? 이거 한번 빌려주세요. 이거 이거 해보세요. 진짜요? 이거로 이거로 찍어야겠다. 그러게. 소소소소소! 너무 팬이고 진짜 안 가지고 나고 있어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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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도 저한테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씨.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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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저는요. 잘생겼어요. 아니 뭐라고 하셨는데. 아이씨. 완전 하려고 해요. 오오오. 그래요? 지금 만족이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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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완전 얼굴도 못해가지고. 아 진짜로요? 딱 맞췄네. 아 진짜 진짜. 이게 좀 닦으세요. 걸렸대. 아 이거. 소소소소소. 아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옛날에 책에다가 사인 받는데. 제가 이거에다가 사인을 받고 싶어서. 진짜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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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헐. 실수 나면 바로 800만원날라가는거에요. 불알토모나치라고 썼어요. 불알토모나치라고 썼어요. 아니 불알토모나치라고 써도돼요. 아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안되는거 아니야. 불알토모나치. 아니 불알토모나치. culesấu 매우 아Q 몇살 이예 이 애기 아기 4살 아 gallery 이거는 왜 있어 아 아 진짜 가봤어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 나이가 많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세요. 선생님 하세요? 아니 저는요, 저는요. 이거, 이거 뭐? 이게 뭐야? 옷도, 아들 거. 아, 아들 거요? 아들 이거. 아들이 오냐는데 옷 못하세요. 아, 진짜로요? 뭐예요? 일부러 공부하면 20년이 나는데 집은 또 많이 돌아다녀어요. 아, 진짜로요? 가장 괜찮으셨던 데가 어디예요? 표시쇼 가보시만도 어? 그래요? 가보시마는 어떠셨어요? 가보시마는 참 멋지면 공부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무리시. 시원하세요. 오무시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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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슈먼. 초토마테. 20년 공부한 일본어 다 나오네요. 초토마테. 오무시러이. 초토마테. 초토마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오! 어떻게 하셨어요? 다이온총? 오! 다이온총. 저 실제로 진짜 처음으로 만났네. 지금은 일본어 공부 중이에요? 네. 10월달에 비신대는 한국 속에 애매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JLPT 보시려고요? N2. N2? N2? N2 좀 빡센데. N2. N6. N6. N2. N2에서 나오는 표현은 아마 나올 거예요. N2. 몇 개 몇 개. 네. 슈슈슈 하면서 찍을까요? 감사합니다. 호흡이 어떻게... 이러다가 과호흡이 오는 병원 앞 여기 옆에 병원 있거든요? 유카리짱! 아 진짜 유카리짱이구나! 진짜! 와 안녕하세요. 목실이다! 키브 캐릭터래요. 와 프리크가 샤이니의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아이돌을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샤이니 얘기를 안 하는데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나도 샤오르라고 그렸어요. 샤오르도 뭐야? 샤오르는 샤이니의 펜이에요. 샤이니의 월드예요. 아 샤이니? 샤이니의 월드예요. 이거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또 하신 거예요? 샤오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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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는데? 나고양 quá 저거 왔어요 저거 왔어요 여기 어디 갔어요? 이거 프러포즈예요? 지금 한국의生活은 왜요? 아직 안 돼서... 추이코처럼... 진짜 안 돼서... 진짜 안 돼서... 한 번으로? 안 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고야 미라이 타워에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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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나고야 зов는 거 bandits 사랑해 그런가요? 목강기에는 또... 10번 말하면 목강기가 낫거든요 아닌가? 지금 하고 있어요. 책으로? 어떠세요? 소소소소소. 감사합니다. 벗겨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벗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년 전에 처음으로 영상 찍었다가 4년 전에? 큐슉했었을 때 이때부터 영상 찍어서 신청해서 와 진짜로요? 그렇게 옛날부터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보는데 고생하셨네요. 사실 거의 85% 크리스마트 fail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괜히 말했네. 말하지 말걸. 마케팅을 그러니까요. 마케팅 담당이 해서. 공버 팀. 소소소소소소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았는데 네 궁금했던 게 혹시 문제가? 네 진짜. 근데 제가 사실 쿨링크 댄서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공공분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모셔서 이렇게까지 사인회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막 성공하셨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예상이 안되고 수현 씨한테 덕분이에요 진짜요 수현 씨 하하하하 수현 씨 수현 씨 수현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행복해 고아이즈 운동이 너무 행복한데요? 진짜? 아이고 행복해 유미 유미 어디서 왔어요? 평택에서 오! 평택에 갔었는데 그 수제 버거 미국 군인들이 있는 그쵸? 여기 진짜 좋은 콜인데 놀리지 않네 저희를 보려고 온 거예요? 에이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 지금 살짝 코가 길어졌어요 재밌게 보는 영상이 뭐예요? 비티에스 전국 한 분은 알다고 했는데 역시 보셨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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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가 된 것 같은데 우리 멤버 비티에스 전국 같은데요? 새로운 새로운 멤버다 유미 자 쏘쏘쏘 해볼까요? 네 시작 주시는 거 싹 phon 출장 장소로 아 저기 나 왜 미유기였어요? 한국인들이 아직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규탄을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현대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갯삭이 하면 안 돼요 라고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그냥 요번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치지 말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밥 잘 드시고 밥 잘 드시고 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쿠리코 선생님의 경식은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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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들은 무시는? 무시는? 원래는 세스코 게임은? 바친코 무시! 무시! 사전 MC가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일본어 실력이 없을 거잖아 술이 깼어요 너무 소스를 많이 하셔서 저는 사진 안 찍고 그냥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이름도 마세요 여기에 다른 직원분도 계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러 왔어요 저걸에 너무 그런 것인데 일본어로 공부중이세요? 강렬식 하다가 멈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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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희가 교보보에서 다행이네요 강렬점이라 저 너무 기뻤어요 지금 여기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로 한 겁니다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제 계좌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책 제가 들어도 돼 여기 오래 있어야 일을 안 하죠 여기서 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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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아리갓도 고자영아 와 이렇게 또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진짜 영화입니다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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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는 거 와 시크 나쁜 시원시원하신 거 아 시원시원 책도 사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도 감사해요 아이고 진짜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행복해요 네, 진짜 히히히히 오호 히히히 안녕하세요 아리갓도 고자영아 이거 어그러면 그러면 진짜요? 진짜요? 아 employees 짠 거리도 좋아하 먹고 Bryant 에 진짜로 지하철 때 오면 지워지겠지만 그래도 그냥 immune cleaning 진짜직 inversor 나이스 비치 굉장히 좋은 해변이란 뜻이군요 나이스 비치? 즉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어 너무 많이 못했는데.. 아는 일본어 한번 말하는 시간 아이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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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아는 일본어가 또 있어요 이런거 매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체부터 공부 좀 하려고 여기에 선생님이 브랄 친구가 아이스테르라고 써있으니까 아이한테 브랄 친구가 못쓰는거는데 그렇구나 아이스테르 와 freight 나도 뭐 준비해올거야 엉덩이 뚫고다 이런거 해볼거예요 이거 진짜 개웃기다 어떻게 해야지? 이럴게 띠아! 띠아! 뱀다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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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뱀다니야 뱀다니야 한번 궁금해서 뱀다니야 네 뱀다니야 뱀다니야 오늘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아 진짜로요? 재기가 뱀다니야 이 복장으로 하기가 죄송한데 아이고 아이고 아유 우리 기회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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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이 이런 복종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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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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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기회 수고하셨습니다 아리가또 미나 쇼리하고 과외룩이 달려 너무 다행이야 너무 다행이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많이 오셨는데 시간이 딱 맞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진짜 예쁘다 저 이거 갈아입어요 갈아입어야지 저는 이렇게 살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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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bisog을 해 고생하시는걸 chrome 오늘 흉 rearr Анatti 오늘은 진짜 많은 사람이 와주시고 그리고 박오다에서 만난 학생도 와줬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책을 준비하면서 부부 싸움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싸우면서 열심히 만든 책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좀 더 싸우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소클라테스.. 아멘 아멘